사업 안녕하세요 오늘 드림콘서트에 저희가 초대가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 점이고요 오늘 여기 모여 계신 많은 분들 오늘 재미있게 지금 질길 준비 되셨죠? 자 여러분 좀 가까이 가볼까요? 요즘 날씨가 너무 좋지 않나요? 감기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별이 하나도 안 좋네요 여러분들 별 너무 이쁘지 않나요? 감기 준비되셨어요? 모두 소원의 주 자 그럼 저희가 바로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행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? 감사합니다